Hello, 1, 2, 3 Namaste, 인도라이프 Namaste, 디디바이아 이번에 비자 현장을 위해 FRR로 사본시를 다녀왔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아재희씨가 라씨와 초콜릿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재희씨가 밥을 먹고 들어가자고 해서 한 식당을 들렸답니다 바로 샬마를 판매하는 식당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 아재희씨가 제가 좋아할 음식이라고 해서 믿고 들어가 보았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치킨 샬마 사실 샬마는 샬마가 아주 쉽게 익은 버튼과 치킨을 볶아줍니다 그리고 쇼핑로에 관한 거고요 롤? 롤으로 ask him to Gabrielle OK we are now 라발라 조리낙? 저는 밀키 조리낙은 톡톡톡 톡톡톡? 스페인식 음식 아니면 케밥 네, 그런데 롤드 롤드 Can you show me? It looks like egg roll also. Yes, yes, egg roll. But this is constant. Must. 처음 먹어보는 설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니 아제이 씨가 집에서도 만들어주었답니다. 다른 날 저번에 구하지 못한 던스업과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밥과 계란, 상추 갓자리, 베이컨, 고추장이 들어갔답니다. 고기야. 짜잔 그리고 던스업과 함께 잘 먹겠습니다.